공간을 위해 엎드라진 방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면 또 하루를 보내 오늘같은 나의 산책이라도 다녀올까 but I feel so lazy I'm home alone all day 나가 no more so I'm set to play Baby 난 널 그리네 다시 돌아와줘 내게 I let me be your man Oh I'm a man That's how I'm gonna play I'm gonna play I'm gonna play I'm gonna play We're all about to play It's so nice We're all about to play 아... 아... 뭐야? 아빠가 어제 성북동 빵공장이라는 데 가가지고 이거를 사다 줬어요 한번 먹어보려고요 팡토르! 딸기 팡토르인 것 같아요 우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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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험기간에 되게 영상이랑 시험기간 병행하는 게 좀 버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영상 세이브 영상을 미리 좀 만들어놓으려고요 하고 오늘은 쉴 거예요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가 좀 하세요 어떻게 보면 해. 그 마음이 잘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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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님 추천은 이거를 샀거든요. 근데 이거 맛있는데 요거트 먹기엔 너무 땅콩 맛이 많이 나가지고 그냥 약간 출출할 때 집어먹고 있어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맘마 다른 것들이랑 더 잘 어울릴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니에는 메가던 고춧가루에 무언가를 먹었습니다. 메가때문에 견적한 고춧가루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하, 다 됐습니다. 메가때문에 치는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게까지 손을 못 댄 게 굉장히 오랜만이었어. 맛있으면 우리도 가자, 너 시간나면. 나 그때 아마 독서실에서 쌍룩을. 생일 선물 뭐 필요한 거 없어? 갖고 싶은 거나 필요한 거나. 나는 필요한 게 망치네. 그래? 말해봐. 너한테 핸드폰 할 때 불편하네. 응. 밥도 꼭 하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는 말해. tui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을 수 있는 상태만 근처에 토마토는 짓꽂을 계란 으깨 지금 계란 밥 에너지 청양고추 여러분 이따까지 제가 먹어봤던 캡슐 중에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 폴바세 캡슐. 이거 아니면 네스프레소 캡슐. 스타벅스 블런드도 괜찮았고. 스타벅스 블런드도 괜찮은데. 스타벅스 블런드도 괜찮았고. 진짜 오랜만에 블러셔를 한 번 사봤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블러셔가 하나 생겨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블러셔 샹 산 게 그 슈에무라의 연보라색 블러셔거든요 얘 언제 샀더라? 한 2년 됐나? 얘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샀어요 이 색깔이 되게 밝은 색인데 카메라에선 좀 잘 안 당기네요 장이 좀 어두워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톤업 크림을 한 번 사봤어요 이 페리페라 톤업 크림 되게 가성비 좋다고 해서 이거 제가 늘 쓰는 거죠? 이거 너무 좋아요 그냥 무난 무난하게 쓰기 좋은 거 얘도 한 번 사봤어요 브리스킨 이거 되게 좋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비싸가지고 한 번도 사볼 생각 안 했어요 얘 하나 5,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팩은 그렇게 비싸면 좀 그래가지고 다 줬으니까 근데 이거 50% 세일하길래 이것도 한 번 사봤어요 이따가야 해볼 거 같아요 양말을 신고고 양말 양말 소스에 이쪽에 넣는 건 그까스에 위치한 소스에 있으면 양말 점점 빼고 양말 양말 음료라고 너희 이렇게 마코림 마코림 고구마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뭐.. 맛있게 돼요 저걸로 잘라먹는거죠 아무때나 엉덩이 까면 말이야 그냥 대격 공채로 트리퍼하고 싶은 거 같아 좀 싱거인 거 같은데? 아닌가?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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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문어가? 뭐 문어가 뭐야? 오징어인가? 아니 문어인 거 같지 않아? 뭔가 생긴 게? 어 아직 안 돼 다 신경쓰 다 신경쓰 또 신경쓰 여긴 아까만 여긴 아까만 히트 됐는데도 사람 사람이 없네 오늘은? 야 여기 네, 모렉카페 네, 모렉카페 아잇플레이로 왔는데 자, 이 친구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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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위에가 치즈구나 좋은 딸기시나봐 비싼 느낌 1년전으로 딱 그 호주 마지막 날이 뜨는거야 더 오래 더 오래 막상 풀어보니까 앞으로 가신 거 없어서 다시 한 번 더 먹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느려 느려 맛있는 냄새 나 들어갔잖아 냄새 대박 안녕하세요 오 맛있겠다 야 이거 그러면 나는 나는 이거 두 개랑 이거 하나 할래. 레몬 두 개랑 초콜릿 하나. 오 냄새 진짜. 이거 뭐지? 마차. 오늘은 마차. 나빌레라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나빌레라 보게. 저 스위트홈 이거 되게 재밌다고 하는데. 제 쫄보여가지고. 제가 쫄보여서 스위트홈은 못 볼 것 같아요. 나의 아저씨를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다닐 수준입니다. 오늘 무슨 일. 이거. 우선은 마차.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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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다루 Kenyay 청양고추 청양고추 청양고추가끄럽고 이번에는 스파르르 야채를 이용해 맛있다 양배추 좁은 양배추 양배추 아우, 진짜 반죽!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아우, 진짜 고소해요! 잘 먹으면 다 먹었다! 잘 먹으면 안 먹었다! 비싸고 와, 잘 먹었다! 네, 잘 먹었다! 아, 이제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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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내가 너뛰어, 기억나? 나 브라이소 나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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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Harry, sir. Harry Potter. Good lord. You and me, only see us in the dreams of our side. Good lord. Well, I think for you, it's been very creative. You're going to get... I'm going to make a conversation. I'm not going to get a bit of fire. I'm not going to get in front of you. You're trying to get a bit faster, it's not going to get back to the end of this. Just cause I got to have a big deal to think. I'm going to Winfrey, but what do you do? I'm going to get involved. I'm going to get a little bit faster in my life. 한국어 내일하고 그 다음에 다음주 우리 기초 다 배우고 온 사람들인데 너무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